1300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지원 1등 기업 국회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춘 박사입니다 벌써 여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낮에 덥죠? 오늘은 그래서 여름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했다가 여름휴가의 계절에도 밤낮없이 365일 어르신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생각이 나서 저 또한 여름휴가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고 대표님들과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게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국회여 파트너스 멤버십이 세무회계 맡기는 비용만으로 500만원 평가 무료, 300만원 회계 대행 무료 200만원 현지조사 감사 무료 1300개 기관 경영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무료로 전환되었다는 도식을 알렸었습니다 국회여 파트너스 멤버는 가입 전에 상담을 진행해서 전문가들이 기관에 어려운 점을 상담해드리고 진단해드리는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여 기관 문제 무료 상담 서비스를 6월부터 8월 30일까지 세 달간 파트너스 멤버 가입에 대한 상담이 아니더라도 천천 박사가 직접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료 상담이고 광고성 멘트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주간보, 방문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상관없이 회계, 세무, 행정, 평가, 모니터링, 장기환 경영 및 운영이 막막하신 분, 그리고 두려우신 분, 실무 노하우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분, 1300개 기관이 선택한 경영 파트너 국회여 천천 박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종사자분들이 현장에서 힘쓰는 만큼 제가 뒤에서 응원하자 만든 이벤트이니 이왕이시면 활용하셔서 기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담은 국회여 창업 무료 컨설팅, 무료 상담과는 대비되는 이벤트로 아직 창업을 하시지 않는 대표님께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지 마시고요 운영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어려움을 상담하는 자리니까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생각보다 대기자가 많아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참여를 못하시게 되면 아쉽잖아요 국회여는 지난 8년간 장기환 기간에 대한 4대 공헌 사업으로 국회여 TV, 네이버 카페 정보 공유, 무료 온오프라인 교육, 천천박사 무료 창업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이번 여름간 천천박사가 여름휴가 대신에 장기환 기간에 대한 공헌할 방법으로 생각한 이벤트이니까 정말 필요하신 대표님들 상담 받으시고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상담이고 대기가 있으니까 1회 한도로 진행을 하고요 1대1 맞춤 상담 서비스로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기간의 상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정 시간도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무료 상담 신청서를 적어주셔야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로 넣어드릴게요 보기 좋게 그래서 그 밑에서 상담 신청서 링크를 보시고 적어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고 일정을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도록 하겠지만 대기자 때문에 조금씩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장기환 기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국회어와 국회어 천천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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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